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미국 작가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오헨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인데요. 10년의 작가 생활 동안 무려 300편가량의 단편소설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헨리의 소설들은 따뜻한 휴머니즘을 잘 묘사하여 읽고 난 후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은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한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면서까지 선물을 준비했지만 결국 그 선물이 쓸모없는 선물이 되어버려 오히려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델라는 낡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아무리 세어보아도 1달러 87센트라는 액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은 모두 채소가게와 잡화상, 고깃간을 드나들며 물건값을 깎고 깎아 모은 돈입니다. 물건값을 억척스럽게 깎아 대긴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색하다고 할까? 델라는 그렇게 마음까지 조려가며 돈을 모았지만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것뿐이 없으니 어쩜 좋아? 한참 울다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슬프게 소리내어 울 일과 기쁨에 충만한 웃을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델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울음을 멈추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울 일이 많다고 울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이렇게 울 일이 많으니 웃을 일도 있겠지 뭐. 델라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가구가 딸린 새집이었는데 일주일에 8달러씩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거지처럼 얻어먹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를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에 붙어있는 우편함은 늘 편지 한 통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오래전에 고장나 쓸모없이 돼버렸습니다. 초인종 옆쪽으로는 제임스 딜링검 영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문패도 풀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문패의 주인공 딜링검이 주급 30달러를 받았을 때는 문패도 힘있고 씩씩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줄어든 지금은 문패마저도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주급이 30달러에서 20달러로 주니까 모든 게 기운이 없거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문패의 주인공 제임스 딜링검 영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 델라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짐은 델라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변함없는 사랑을 늘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실컷 울고 난 델라는 눈물을 훔친 다음 거울 앞에 앉아 분첩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운 적이 없는 얼굴 모습으로 분장하듯 토닥토닥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화장을 굳히고 밖을 보니 고양이가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델라는 고양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이고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살 돈은 1달러 87센트야.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정말이지 주급 20달러는 아무리 아꼈어도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 생활 예산을 빠듯하게 짜도 한 달을 살고 난 뒤 가게 내역을 살펴보면 언제나 예상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델라는 전에 남편 짐에게 사줄 선물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즐거웠습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델라가 그때 생각한 선물은 좋은 것이었고 값비싼 것이었으며 멋진 짐에게 어울릴만한 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1달러 87센트짜리 싸구려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짐은 델라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델라가 살고 있는 샛집은 창문과 창문 사이 벽에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싸구려 거울이라서 아무리 깡마른 말락갱이도 좌우로 재빨리 움직여야 몸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델라도 몸매가 날씬했지만 동작을 빨리 해야 그 거울로 온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벌써 터득한 델라는 창가에서 눈을 뗀 뒤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델라는 얼굴이 잠깐 환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올렸던 머리를 풀어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가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머리를 손으로 빗듯 매만지며 남편 짐이 버릇처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머리는 정말이지 아름답고 부드러워 세상의 어떤 털도 당신의 머리털처럼 곱지는 않을 거야. 사실 짐의 말은 맞았습니다. 제임스 딜링검 영 부부에게는 자랑할 것이 딱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델라의 머리였고 하나는 짐의 금시계였습니다. 짐의 금시계는 할아버지에게 대를 이어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진귀한 보물창고를 지키는 문직이라도 짐의 시계를 보았더라면 탐을 냈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델라의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갈색 머리는 비단같이 고와서 시바의 여왕이 금빛 찬란한 보석을 하고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는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마치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델라는 무엇인가 고민스러운 표정이더니 혼자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금 머리를 틀어올렸습니다. 델라는 그런 뒤에도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고 그러면서 가끔씩 거울에 비친 자기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눈물방울을 떨구었습니다. 붉은 융단은 방울방울 떨어진 델라의 눈물로 군데군데 진한 색깔로 변했습니다. 델라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니 곧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아버린 갈색 상의에 모자를 눌러 쓴 델라는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에 스커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거리로 나간 델라는 거리의 간판을 눈이 여겨 읽으며 걷다가 어느 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상점 간판에는 마담 소프로니의 가발 상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델라는 서슴지 않고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집이 크고 살결이 흰 여자가 델라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자는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었지만 왠지 냉정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 머리카락을 팔았으면 해서요. 머리카락을요? 마담 소프로니는 델라의 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좋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일단 모자를 벗어보시겠어요? 델라는 모자를 벗고 틀어올렸던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소프로니는 델라의 머리카락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위로 쳐들어보더니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달러들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잘라주세요. 델라는 얼른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델라는 즐거운 표정으로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얼마인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가지요? 델라는 거의 두 시간을 쇼핑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줄도 몰랐고 다리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짐에게 뭐가 좋을까? 어떤 선물이 짐에게 가장 알맞지?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선물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델라는 드디어 짐에게 가장 마땅한 선물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지만 델라가 찾는 물건은 어느 상점에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 안 되는데... 꼭 있어야 하는데... 델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하며 상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이 있나요? 그런 시계줄은 없는데요. 그런 것이라면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델라는 정말이지 시계줄을 파는 거리의 상점이란 상점은 다 돌아다니고 나서야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시계줄을 찾은 델라는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질렀습니다. 상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물건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품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얼마지요? 21달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21달러예요. 델라는 머리카락을 판 돈에다 가지고 있던 1달러를 합해 상점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시계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델라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즐거워서 흥얼흥얼 노래마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짐은 시계는 훌륭했지만 줄이 없어서 가죽끈으로 묶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죽끈조차도 아주 낡아서 누가 보면 흉볼 것 같아 남몰래 들여다보던 시계였습니다. 이제 남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계를 볼 수 있을 거야. 델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두를 꺼내어 불에 달구었습니다. 그러고는 몽땅하게 잘린 머리를 안으로 말아 구불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곧 짧은 곱슬머리로 변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자 남학생 같기도 했습니다. 델라는 자기 머리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짐의 선물을 산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고 기뻤습니다. 짐이 내 머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코니 아일랜드의 합창단 소녀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군. 델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난로에 프라이팬을 올려놓았습니다. 짐이 오면 함께 먹을 고기를 굽기 위해서였습니다. 7시가 되어 커피도 끓였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서 델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려나? 그러나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서 델라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델라는 시곗줄을 손에 쥐고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래층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짐의 소리였습니다. 델라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짐이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예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오늘이 아니라도 늘 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더욱 간절했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제임스 딜링검 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은 겨우 스물 두 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일에 시달리다 보니 늘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르고 여운 모습은 가엾은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짐은 현관 앞에서 델라를 보자 마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라의 머리만 쳐다보았습니다. 델라는 짐이 놀라리라 예상했지만 그렇게까지 묘한 표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짐의 표정은 놀라운 표정이라기보다는 황당하다는 표현이 더 옳았습니다. 그렇다고 노여움이라든가 속상함과 같은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짐, 왜 그래요? 놀라서 그래요? 델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짐은 아무 말도 아는 채 계속 이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쳐다보기만 하니까 제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당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어 머리를 잘라 팔았어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머리는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자라잖아요. 게다가 제 머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짐은 분명 머리가 잘린 걸 보고 그렇게 서 있었으면서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네, 잘랐어요. 제가 당신 주려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들어와요. 우리끼리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제가 머리를 잘랐다고 혹시 미워하는 건 아니죠? 짐은 조금 전과 비슷한 물음을 또 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긴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지? 네,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진 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지도 말아요. 없는 게 맞지? 맞다니까요. 팔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찾지 말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즐겁게 보내요. 제 머리는 당신을 위해서 없앤 거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어떤 사람도 내 머리카락의 숫자는 셀 수 있을 테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셀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크니까요. 짐, 들어봐, 어서 앉아요. 구운 고기를 드릴게요. 그때까지 정신나간 사람처럼 서 있던 짐은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더니 델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델라, 걱정 말아요. 당신이 머리를 자르든 어찌되었든 그런 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지는 못해. 하지만 이 선물을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는 짐이 올려놓은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델라는 선물을 보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지만 곧 소리내어 울고 말했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던 짐의 선물은 바로 머리핀이었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요. 나의 델라. 울지 마. 짐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내가 전에 브로드웨이의 한 상점에서 본 건데 마음에 들어서 계속 눈여겨봐왔던 거예요. 델라는 핀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힌 자라 껍데기 핀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보기에도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에 썩 잘 어울릴 머리핀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머리핀이라서 꿈도 꾸지 못했는데 당신이 저를 위해 선물을 했네요. 델라는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델라는 이제 머리핀 머리핀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 제 머리카락은 정말이지 무척 빨리 자라요. 두고 보세요. 델라는 그렇게 말하다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짐의 손바닥에 시계줄을 올려놓았습니다. 백금의 하얀 시계줄이 짐의 손바닥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짐은 아까처럼 이상한 표정이 되어 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내 선물 어때요? 너무 근사하죠? 이것을 찾아다니느라 시내 거리를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두 시간도 넘게 걸었는걸요. 온 상점을 다 돌아다녔다니까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시계를 보세요. 자, 어디 시계 꺼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어서 보고 싶어요. 짐은 아무 말 없이 델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서 꺼내보시라니까요. 어서요. 네? 짐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주 멋진 시계줄이야. 이렇게 멋진 시계줄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당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간직만 해두기로 해. 너무 아까운 선물이라 쓰기도 아까운걸. 그러니 내 말대로 해요.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보고 싶은걸요. 델라의 말에 짐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신 머리핀 사려고 팔았어. 여러분도 동방박사를 알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져온 분들이니까요. 이 작품의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명한 그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현명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금 전 선물을 사기 위해 소중한 재산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없애버린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과 선물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짐과 델라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훌륭한 사랑을 선물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에게 큰 힘이 됩니다.